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이번 6평 보고 충격받은 학생들 되게 많죠? 10%대 정답률이 2개 나왔는데 사실 36번은요. 그게 13%가 나왔는데 아예 학생들이 설마 답이 1번일까? 속된 말률이 낚인 거고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빈칸 31번이 정답률 15%가 나왔는데요. 정말로 킬로 문제 아니죠? 분명히 킬로 문제 안 된다고 약속을 했고요. 학생들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충 뭔 말이 최소 다 됩니다. 근데 오답에 엄청나게 학생들이 골랐단 말이에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글 읽을 때 영어라는 시험은요. 말 그대로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능력. 그게 해석 능력이에요. 뭐냐면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옮기는 게 아니라 무슨 번역과 시험이 아니라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능력. 그게 바로 해석 능력이고요. 두 번째, 근거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냥 무지성이라고 하죠. 첫 문장부터 아무 생각 없이 느낌으로 쫙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 답을 못 찾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1번 15%짜리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빈칸 문제는요. 그냥 아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빈칸 문제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약 180개 단어로 하나의 글이 구성돼 있는데 내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오답을 고릅니다. 그게 아니라 주제가 뭐니? 위아래 관계가 뭐니? 이 기준점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주작문이 나오면 결론까지 안 가도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저랑 이제 수업한 학생들은 주제문찾기 연습을 워낙 많이 했지만 주제문찾기 연습이 안 됐다고 해볼게요. 영어는 국어랑 달라서 주제문찾기가 되게 쉬워요. 첫째, 국어에 없는 장치가 있죠. 연결합니다. 보통 여섯 문장밖에 못 쓴 영어가 예시를 써요. 얼마나 중요하면 부연 설명합니까?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문장은 필자에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얘들아 이제부터 집중해 줄래? 나 여태까지 쓸데없는 말 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이런 걸 연결하라고 합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말았는지. 그 다음,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가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요약한데 다시 말해.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요. 주어를 가지고 주장문을 알 수는 없어요. 햄버거는, 공부는 목적어를 가지고 주장문을 알 수는 없습니다. 수능을, 영어를, 서술어, 동사입니다. 이게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말은 서술어를 맨 뒤에 쓰기 때문에 문장을 끝까지 읽어봐야지만 주장문인지 알 수 있지만 영어는 주어 바로 뒤에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만 읽으면 필자의 강조, 주장에 들어있구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어와 다른 영어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필자가 자기 글에서 명령합니다. 명령문. 또는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야, 일어나. 너 일어나야 돼. 일어날 필요 있어. 다 주장문이에요. 또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와 자기 글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다시요. 빈칸 문제는 그냥 막연하게 푸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읽은 내용 때문에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라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묶어놓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 포인트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얘들아, 이때 강조 공문 안 나오는 모의고사 없다. 반드시 조심해라. 이디즈로 시작하면 됐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디즈와 됐 사이에 명사가 있어요. 근데 됐 뒤에 동사가 나오면 이건 강조구문이다. 필자가 강조구문을 왜 쓰죠? 주장문입니다. 주장문을 놓치면 빈칸 문제를 못 풀어요.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은 꼭 아셔야 되는 파트고요. 그러면 정답률 15%짜리 문제 이렇게 접근하길 원합니다. 첫 문장부터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을 묶어놓으면 알 수 있는데요. 필자가 여길 물어봐요. 그럼 무조건 위, 아래 관계는 중요합니다. 이제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장문을 찾아내야 돼요. 물론 학생들 쭉 위에서 읽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자, 뭐뭄이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수시호자래요. 물리적인 매체는 뭐 지니고 있는데 디지털 정보를 자, 에즈담의 주동산에 자, 꽤나 뭐뭐뭐뭐뭐함에 따라 이거 수요자리고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빨간펜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이거 주장문자래입니다. 이거 눈을 읽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와, 밑에 있네요. 이디즈로 시작을 하면 이거 혹시 됐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명사 있죠? 그게 뭐예요? 동사죠? 이거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에다가 주장문이 어디 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이걸 필자가 알려준 겁니다. 주제가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우린 주제가 밑에 있는 걸 알아요. 위아래 관계를 알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읽어가는 파체예요. 그냥 줄거리상 이런 거구나. 그러면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줄거리 따라갈 때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그 다음에 육하원칙을 제외하고는 원래부터 말하고 똑같아요. 수식하고자이거든요. 그럼 볼게요. 첫 문장 소재 파악입니다. 자, 애쓸 때 형성코자 할 때 의도하는 거 의미하는 거 기지털 보존에 의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 다뤄줘야 되는 건 이거다. 어? 소재는 뭐지? 디지털 보존이에요. 그럼 이걸 꼭 다뤄야 한대요. 뭘 다루느냐? 무엇을 너가 실제로 보존하려고 한 거니? 그러니까 디지털 보존이 이게 소재예요. 넌 뭘 보존하려고 하니? 자문자답도 주장문이기도 한데 참고로 근데 어차피 위문장이에요. 이것이 분명하다. 아날로그 환경에선 분명하다. 자, 아날로그 환경은 뭐냐? 정보 내용이 별표 있죠? 풀 속에 꼬이는 말이 불과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수식어구예요. 물리적 매체에 고정되어 있는 아니, 이건 아날로그 환경에서 뭔가 분명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디지털 보존은 뭐지? 야, 아날로그 환경에선 아니, 정보 내용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냐. 여기서 뭔가 분명한데 디지털 보존은 뭐지? 자,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거예요. 디지털 환경에선 그 매체라고 하는 것이 빈칸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다. 이것만 답하면 돼요. 야, 디지털 매체에서는 아, 디지털 매체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는 빈칸이 아니야. 자, 끌어와 보자. 아무 문장 가져올게. 어, 디지털 보존은 뭐지? 첫 문장에서 끌어올 게 없어요. 아날로그 환경에선요. 정보 내용이 고정되어 있어요. 정보 내용이 고정되어 있어요. 정보 내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선 그럼 매체가 뭐예요? 반대말 고정되어 있지 않겠죠. 이게 무조건 답이에요. 위에서 가져오면 위, 아래 관계는 뭐니? 야, 아날로그 환경에선 정보 내용이 고정되어 있지 않냐. 그럼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가 뭔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다. 자, 잡종모를 빼면 글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아래 문장 갑니다. 자, 약간의 흐름은 뭐처럼 보여? 똑같아 보인다. 컴퓨터와 똑같이 보인다는 거다. 그래, 이게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가 컴퓨터 좀 비슷하지. 수식 오고. 한 번만 읽어. 매체와 관계 없이. 자, 명명, 동무치. 그것이 읽혀지는. 자, 해볼까?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는 빈칸의 일부가 아니다. 아, 이거 컴퓨터와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니? 밑에서 끌어올 게 없을 것 같아요. 디지털 매체는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근데 빈칸의 일부가 아니다니까 아래에선 끌어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가져오면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는 뭔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매체가 뭔가 컴퓨터와 비슷하대요. 그 다음에 줄거리 따라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옮겨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뭐뭐 하는 한? 그 출처가 되는 미디어가, 매체가 읽혀질 수 있는 한 자, 빈트로 그러니까 빈트가 디지털 얘기하는 거잖아. 빈트로 완벽한 복제가 야, 그거 읽혀질 수만 있으면 아니, 디지털로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이 값싸고 쉽게 다른 장체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다. 읽었으면 되는 거야. 아, 여기서 답에 근거 없어요. 줄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버티가 중요하죠. 그런, 자, 그 원자 출처가 되는 미디어를 내가 읽을 수만 있다면 아니, 빈트로 완벽한 디지털로 뭔가 할 수 있는 복제? 쉽게 할 수 있지 않냐. 보존을 자, 원래 전달하는 거에 보존을 자, Dignishing Important 중요성 감소되게 만들면서 읽었으면 되는 거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읽힐 수만 있으면 이거 복제 가능하구나. 또 수식 오고 그 보존하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만들면서 원본 원본을 보존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디지털에는 읽기만 하면 돼. 쉽게 복제 가능해요. 원본을 복제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끌어올 거 없어요. 그냥 주요일이 따라가는 파트예요. 주제가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그 다음 장 자, 수식 오고 빕니다. 물리적 매체 디지털 정보 이렇게 가로다갖고 디지털 정보를 옮겨주는 물리적 매체가 꽤나 섬세하다. 참고로요. 디지털 정보를 옮기는 물리적 매체 되게 섬세합니다. 뭐랑 비교하여? 그 다음에 아날로그 매체와 비교하며 근데 자, 에즈 조동산 뭐만 따라서야? 아, 디지털 매체라는 건 디지털 정보를 옮기는 디지털 매체는 아날로그 매체에 비교하여 되게 섬세함에 따라 수식 오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가주어, 진주어 예상되고 있다. 뭐가 예상되고 있어?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 할 필요가 있어? 이동할 수 디지털 정보는 이동해야 돼요. 어디? 하나의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거에서 또 다른 걸로 힘 빼 수식 오고 지속적인 보존 과정 일부로 자 가운데는요 대충 읽었어요. 힘 빼는 겁니다. 가운데는 이거였어요. 아니, 디지털은 이거 복제만 읽힐 수만 있으면 정보가 이거 쉽게 싸게 복제할 수 있다. 원본을 자 저장한 복제하는 거 이거 중요성 떨어진다는 거다. 추가 다 빼고요. 정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물리적 전달자에서 또 다른 걸로 옮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자 이제 올라가 볼게요. 물어보는 거만 답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는 빈칸이 아니다. 어? 매체는 뭐가 아니지? 매체 자체가 정보가 아니라는 거다. 자 매체는 얘는 가져올 수 없어. 물리적 전달자가 물리적 전달자라는 것뿐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낯이 있으니까 얘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뭐요? 디지털 매체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는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가져오면 주장문에서 가져오면 이거 자체가 정보가 아닌 거예요. 자 또 이때 강조금 근데 나랑 안 해도 나대이버삐가 남으면 뭐가 중요하죠? 버시 중요합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또 나옵니다. 강조금은 이디스와 대신해서 안 합니다. 매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건 버티가 중요합니다. 정보가 정보가 보존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자 물어보는 것만 답합니다. 이 단어 또 나오죠.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는 뭐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라는 거다. 오로 지킨 거. 지금 내가 가운데 읽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가운데 뭐 아 이게 출처인 정보를 읽히기만 한다면 쉽게 싸게 복제할 수 있고 원본을 복제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읽은 내용 아니 물리적인 매체가 정보를 옮겨질 수만 있으면 아 이게 되게 옮겨지는 게 되게 섬세합니다. 아날로그 매체와 비교하면 섬세한 거 맞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보라는 게 옮겨져야 되지 않냐. 정보가 보존 주제는 뭐야? 정보가 이동되어야 한다는 거다. 정보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뭐요? 디지털 환경에서 그럼 매체는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질주의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는 플랫폼 기반 기반 환경 환경이 아니다? 아니죠. 이게 오답 1등이었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는 웬 저장이 왜 나와? 정보가 이동되어야 한다는 거다. 정보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다. 정보가 답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3번 보니?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 그 자체가 정보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3번이 가깝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도전 변화 이거는 고르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얘가 오답 1등 오답 2등 얘가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근거로 푸는 거예요. 전체 줄거리 다시 한번 봐드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재는 디지털 보존이에요. 앞 문장 가니까 아날로그에서는요. 정보가 또 나왔네요. 정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건 뭐야? 그럼 매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뭔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쭉 줄거리 읽었어. 첫 주장문 정보가 이동되어야 돼. 그럼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가 정보가 아니에요. 주장문 정보가 보존되는 겁니다. 디지털 매체에서 미디어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럼 1, 2, 3번 중에 정보가 아니다 뭐예요? 메시지가 아니다. 내용이 아니다. 3번이잖아요. 근거로 푸는 겁니다. 자 뭐냐 문제를 풀 때요. 막연하게 자기가 쭉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근거예요. 주제가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그 다음에 읽을 때 강약을 주면서 읽으면 됩니다. 이번 6평 되게 어려운 시험인 건 아시죠? 아마 총평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방주사 맞았다고 칩시다. 아 영어라는 시험이 그냥 눈으로 쭉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잘 맞는 문제예요. 줄거리 따라가라. 근데 근거로 물어본 것만 답해라. 우리 예방주사 맞았으니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서 꼭 원하는 점수 획득합시다.